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거 우애가 남편 사주인가요? 밑에는 본인 사주고요. 근데 이 사주가 절대로 부부를 살 수 없는 사주예요. 이 사주는 남보다도 못한 사주예요. 이 사주는 한 이불에서 이불을 덮고 산다. 그러면 네가 먼저 갈래? 내가 먼저 갈까? 아니면 진작에 이혼할 사주예요. 그럼 이런 사주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냐. 떨어져 살면 부부로 살 것이고. 무슨 말인지 알죠? 같은 집에 살면 절대 이혼 도장을 찍어도 진짜 100번도 더 찍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. 이 신랑하고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 없죠. 남편이 일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지방으로 가고 주말부부로 계속 있었으니까. 근데 말이 주말부부지 또 물어볼게요. 이 주말부부도 안 돼요. 맞아요. 나중에는 집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.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분씩 올까? 가끔가다 전화 잊을 만하면 전화 툭 할까? 남편인지.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나중에. 남편인지 아니면 지나간 가격이? 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. 너 잘 있었니? 궁금해서. 딱 전화 한 자. 그 정도. 참 남편을 보고 살았다면 진짜 하늘이 천둥쳤을 것 같고. 나중에 생활비도 안 좋고. 땅이 올라왔을 것 같고. 나중에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어요. 거의 없고 제가 벌어서 아들이랑 지냈으니까. 근데 너무 낀 게 있어요. 혹시 이 남편 많이 아프지 않아요? 한참 지나서 얘기했어요. 안 걸렸다고. 아파요? 한참 지나서 얘기했어요. 언니야말로 진짜. 네. 말은 하나래 날벼락이네. 그래서 자기 수발해달라고. 왜 그러냐면 뭐 이야기합니다. 긴면 긴고 아니면 아니고요. 언니도 애인 있잖아요. 그렇죠? 가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나 그걸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이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언니는 그냥 내가 내 목숨 끌어낸 사주예요. 왜 미치게 힘들게 나를 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나를 젖혀줬으니까 남편이. 근데 여자가 어떻게 자식만 보고 사는 것도 한도가 있지. 한계가 있지. 어떻게 다른 남자를 안 만나겠냐. 다른 남자가 나한테 유혹을 하는데.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. 맞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애 키워놓고 남편하고 정리할 시간에 정리가 이제 작년부터 사실 이벌스가 들어왔거든요. 재작년부터 이벌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벌스가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끈을 이어져 버릴 것 같아요. 끈을. 무슨 말이냐면 치인까지 이 개자식 여기 나와요. 아파도 애기만 놔놓고 발랑 짐봇단을 쏴가지고 말이 좋아. 밖에서 일한다고 지방 떠돌아다니면 살지. 아니. 밖에 여자 두고 내 와이프 혼자 독수공방하게 만들었고 그 착한 여자 바람피우게 만들었고 그게 죄예요. 여자들이 보니까 괜히 바람피우진 않더라고요. 뭐 괜히 피우는 사람들 있지만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만큼 남편이 예롭게 만들어서 피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몇몇은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그런 사람을 너무 잡아서 그런 사람이 우습다고 한 말이 이 말이구나. 점을 보다 보니까 딱 언니 생각이 나네. 그런데 언니가 이 사람 솔직히 그렇잖아요. 억울하잖아요. 불쌍한 건 맞지만은 불쌍한 건 불매 생활비도 안 주고 계속 지내다가 암 걸렸다고 집에 와서 지금 수발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. 돈이 없어서 못 들 수도 있고 자기는 뭘 해도 안 돼서 못 주는 사람도 많아요. 그러면서 뒤에서 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. 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. 생활비를 니한테 니한테는 못 주셨지만요. 다른 옆에 있는 여자들한테는 다 줬단 말이에요. 그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생활비는 생활비를 준 여자들한테 가시지. 또 그 살았던 여자한테 가시지. 왜 정 아무것도 정도 없고 생활비도 안 주고 지금까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당신한테 와가지고. 우수 벌해달라고. 응 이젠 당신밖에 없어 나 그냥 아파. 나 여기서 살 거야. 언제부터 뒤늦은 후회를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.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좀 마음이 되게 비급한 것 같고. 참 양심이 없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냥 지금까지 혼자 눈물 흘리게 남자가 자기 신랑이 바람피웠다는데 어떤 여자가 말이 좋아서 이만한 세월을 참고 사귀다. 애니 있으니까 그나마 참고 살아온 거 맞아요. 그렇게 눈물 자기도 다른 여자랑 바람피운다는데 어떤 여자가 좋겠어요. 안 그래요? 이혼을 하고 싶은데 될까요? 안 해줘요. 안 해줘요. 이거 해줘야 정상이거든요. 해줘야 정상인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. 그런 생각은 있어요. 근데 내가 참 결정하기가 그래요. 그러나 언니한테는 이혼수 있어요. 아까 2, 3년부터 들어왔다 했죠. 근데 신랑이 그 이혼수를 돌려버리고 있다고요. 솔직히 이혼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언니.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5년 집 나갔다 왔다. 그러면 애들 맛을라도 어떤 사람도 다 그거는 죽어간다는데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아. 근데 지금까지 일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을 난 그건 아니라고 봐. 아닌 건 아니라고 봐. 아닌 거예요. 그리고 언니 병수발 생각도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병수발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병수발 하세요. 난 그 내가 좀 미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병수발 해봤자 너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그건 다 합시다. 그리고 또 몇몇 손님들이 그래요. 점을 보러 와가지고 천막에 딱 서 있는데 너는 시어머니 언제 죽을까? 점 보러 왔지? 딱 그래요. 그런 적 있었어요. 또 너 신랑 언제 죽으냐고 점 보러 왔지? 안 듣기도 전에 딱 진짜 진짜 그 사람의 점 입은 보고 갔어요. 자기가 딱 듣고 싶은 말 들어서 어 오길 있으면 가신다니까 빨리 연락해봐. 근데 정말 갔대요. 전화를 지졌는데 핸드폰에 피하면 말기였대요. 전화 왔더라고요. 어떻게 잘 맞히시냐고. 뭐 못 맞힌 분도 계시겠지만 딱 언니가 그 짝이거든요. 응 난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도 언제 살 마음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응. 또 언니는 이미 또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언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때 너무 언니를 많이 챙겼고 마음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됐어요. 내 남편한테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요. 그 남자한테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. 내 신랑을 받아준 그 조금 집에 들은 들이게 한 것을. 그렇다면 언니는 그 사람은 안 살아. 신랑은 안 살아요. 응 근데 혼동이 되겠지.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건 언니 마음이에요 그러나 언니 마음이지만 내가 점을 봤을 땐 언니는 그 사람하고 안 산다는 거지. 응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네 그래서 본처 무시하지 말란 말을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조강 지쳐 버리지 말란 말을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조강 지쳐 버린 죄가 이만큼 크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지금은 좋겠지. 응. 선택은 언니 먹여요. 근데 언니는 이미 답을 갖고 오신 것뿐이에요. 네. 단지 혼동이 돼서. 네 맞아요 물어본 것뿐이에요. 네 맞아요 그렇죠. 네 못 살아요. 이미 끝나도 진작 끝나될 인연이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. 네 맞아요.